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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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 오늘 그 항.. 뭐죠? 항체검사랑 신종블루 그거 바로 와있어요 그거 기다려야해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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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원래 여기저기 고양이 저번에도 있었는데? 네 아 그래요? 이름 뭐예요? 이름 까미예요 까미야! 어? 봤습니다! 저를 봤어요 안 본 것 같은데요? 뒤돌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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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! 너무 무서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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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슬리퍼 끄놓지 자 됐다 손 내리쎄 왔네 어 그렇지 여기가 두껍적이에요? 보래가 무서워하잖아 아니 근데 꼬리 서 있는 거 보니까 안 찢는 거 같아 아, 뭐지? 무서움이 좀 안녕 얘 놔둬야, 나 그냥 안될까? 안되지? 우선 선생님한테 물어봐 안녕, 안녕 얘가 무서운 거니?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싫은 거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얼굴은 안 나옵니다 하하하 되게 안 좋아 응 보시면 여기 번호가 있어요 오늘 펜티플라스 1번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혈액을 한 걸고 나서 검사를 하게 되면 점이 네 군데가 나올 거예요 맨 위의점이 색깔로 보는 것도 기준적이고 전염, 화보 전염, 생염 순서로 이렇게 점이 생긴 나오거든요 색깔 비교해서 지금까지 다섯 번 접종한 거에 대해서 시험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이 검사 시간은 1시간 정도 저희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? 아니요, 저희가 다 끝나면 사진 찍어 1번이잖아요, 제가 번호를 알려드린 게 네 이 번호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거 보시고 음 핀을 한다면 치여야 돼요 핀을 한 건데? 네? 핀을 그러면 된다고요? 혈기 guns 저 큰일났다 이건 지금 엄자 치네요? 아니요, 주사 맞는데 깨이는 거 알았죠 좀 달라서 저거 봐, 저거 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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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괜찮아요? 뭐해요, 괜찮아. 핀 벗는 거예요? 아프지는 않아요. 네. 괜찮아, 괜찮아. 딱 한 방울만 있으면 돼요? 응, 네. 잘했습니다. 아, 역시. 어휴, 우리 잘했어. 어휴, 잘했어요. 우리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좀 긴장하고 있으면 그렇게 아파하시면 돼요. 아이고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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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휴. 아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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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감사합니다.